근데 그 게스트 오는 거를 차지해주면 나 나쁜 놈이래. 그거는 차지해주면 안 되지. 아 너무 웃겨. 그거는 좀 빨리 좀 해야 돼. 어 그래. 시간이 없어. 그건 내가 해주라고. 나는 디노 오빠야. 너무 웃겨 지금. 아니 왜냐면 그거 빨리 해야 돼. 한 거를. 그래. 내가 한 얘기잖아 인마.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담 갔죠. 아니 형님 말 들어도 뭐라고 하고 안 들어도 뭐라고 하고. 네. 그렇다니까. 이제 슬슬 재미없어진다. 아니야. 난 뭐 리액점도 안 받아주고. 아니에요. 받아줘. 방송하면서 욕 나오는 걸 몇 번 눌렀어. 그걸 왜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 같아. 아니에요 형님. 궁금쇼부. 매글쇼부. 나를 그 뭐야 입각수랑 비교하지 마. 나는 떠나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야. 아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거 참. 내가 오죽하면 끝부분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 이제 쟤까지 나를 없앤여기더라고. 나 보고 배우는 거야 누가. 니가 자꾸 그러니까 안형민도 나를. 어? 네. 오빠. 오빠를 엄청 좋아해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격지심이에요. 오빠를 좋아해요. 아니야. 됐어. 나한테는 오빠 나와달라는 얘기도 안하고. 진짜. 자. 라디오 나한테는 안했다고. 야. 안 나가. 니네꺼. 나는 왜냐면 오빠를 이미 많이 한 줄 알았지. 장난이야 장난. 마냥 장난은 아니야. 난 오빠 한 줄 알았어. 마냥 장난 아니야. 안 나가기로 했어. 진이 오빠 너무 귀여워. 아. 이미 끝났다. 끝났어. 야. 야. 얘기 좀 해봐. 영진이 어디갔어. 영진이 어디갔어.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자. 그래 그래. 요거 먼저 해봐. 요거 먼저 해봐. 요거 먼저 해봐. 빨리 이리 와봐. 이거 아니 이거 어떡할 거야. 우가. 붉음쇼로 갈 거야. 매부쇼으로. 매부쇼 게스트 9일까지 꽉 차있어. 복쇼 있어요? 응. 다음 주 누군데. 다음 주 KCM. 응. 오빠 이쪽으로 와. 응. 오빠 이쪽으로 와. 알았어. 고기 내 옆에 쓰고 싶어 갖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집애. 가슴촁이나 쓰고. 이씨.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어? 이거.. 이거 아니네. 저기들 짓고. 아이고. 뭐 그렇게 분주해요 오빠. 어우 정신 사나고. 하하. 도전 아니라며. 형 아니야. 떠나고 와. 떠나고 와. 작작떼고 해. 떠나고 와. 자 영광호달 인터뷰 해야지. 네. 오빠. 네. 오늘 즐거웠어요. 아니야. 시작 한번 해야지. 아니야. 이거 계속 돌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요. 오빠 오늘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뭘 해. 뭘. 방송. 이 사람. 하고 싶어. 아니 방송 방송. 콘서트 얘기 해줘야지. 콘서트 화이팅. 저기 매블쇼. 우리 매블쇼 화이팅 한번 해줘 둘이. 매블쇼 화이팅. 리스야. 매블쇼 화이팅 한번 해줘요. 매블쇼 화이팅. 화이팅. 딱궁. 딱궁. 오케이.